안녕하세요 여러분 월 3차는 버는 그런 마법의 비밀을 알려드리는 테미녀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들어와 안녕하세요 오늘 좀 조명을 좀 뒤에 켜봤더니 갑자기 뭔가 점성술사 혹은 막 아로마 테라피 막 그런 느낌이 나가지고 어 내 한번 장난 좀 쳐 봤어요 음 오늘은 오랜만에 한 달 만에 이제 또 지난 9월 동안 내 계좌에 들어 있는 나의 돈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또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주식의 3억을 올인한 테슬라의 미친 여자의 지난 한 달간의 수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9월은 많은 분들이 이제 나스닥이 어 완전 난리가 날 거다 폭락장을 예상하는 그런 좀 무시무시했던 장이었는데요 그런데 테슬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그냥 어 9월이 무슨 폭락장이야 별 감흥 없이 아마 넘어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테슬라는 조금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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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꾸준하게 9월 동안 상승을 해준 반면 S&P 나스닥 다오 모두 다 5% 가까이 다 떨어졌더라구요 그래서 9월은 조정장이 맞기는 맞나 근데 또 사실 5% 를 가지고 조정이라고 하기는 조금 조금 서운하지 않나 좀 심심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구요 어찌됐건 저희에게는 모두가 공포를 주고 막 어 빨리 팔아 가지고 현금 막 마련하라고 어 그렇게 했던 그런 9월의 공포는 없었습니다 네 바로 이제 테미녀 계좌 한번 볼 텐데요 짠 짠 오우 네 저희는 역시나 테슬라가 열심히 일을 해주면 그냥 문제 없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종목이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약간씩 다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도 테슬라 요 똘똘한 한 놈이 제대로 일을 해주니까 이번 달도 3,286만 8,093원을 벌었네요 오 지난달보다 더 벌었어 지난달에 한 2,500만원 그렇게 벌었었던 것 같거든요 이번 달에도 3,200만원 벌었네요 테슬라 수고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테슬라 씨 이제 저는 이제 너무 테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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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저 제가 테슬라 미친 여자 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뭔가 인격체 처럼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인다기 보다 인격체 처럼 대한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러기 시작한 것 같아요 진짜 좀 단단히 미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제 계좌 빠르게 한번 보고 갈게요 테슬라 415 주 그대로 가지고 있구요 668.69 평단 많이 높죠 괜찮아요 어 그렇게 가지고 있고 수익률이 17.20% 그리고 평가손익이 47,744불이에요 지난달보다 약 2만 불이 넘게 올라줬고 그리고 수익률로도 7.44%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환율이 워낙 좋다 보니까 외화로 봤을 때는 지금 테슬라로 벌고 있는 게 47,000불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요거를 원화로 딱 돌리잖아요 그럼 8천만원 대단하죠 수익률도 26.14% 네 아 행복합니다 뿌듯해요 뿌듯해 그리고 다음은 나노디멘션 이에요 나노디멘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 지난달에는 68주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남편이 요거를 매일매일 한 주씩 추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커피값으로 주식을 한 주씩 사보자 이 프로젝트 인데요 사실 뭐 주식에 관련된 뭐 명언 그리고 뭐 그냥 흔히들 많이 말하는 말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야 그거 맨날 마시는 커피가 밖에서 주식을 사봐라 어 그게 뭐 몇 년 지나면 돈이 얼마가 돼 있겠냐 이런 말들을 가끔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냥 한번 해보려고 그리고 이제 나노디멘션 수익률이 워낙 안 좋아서 우리가 한번 요거를 물을 타볼까 생각해 봤는데 사실 뭐 5달러 6달러 요정도니까 하루 커피값이면 살 수 있겠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는 그 커피값 주식을 나노디멘션 으로 정했고 매일매일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8주를 추가해서 총 86주 평단이 12.67 달러가 되었네요 그렇지만 뭐 여전히 어 지난달보다는 마이너스 0.7% 떨어져 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거 언제까지 커피값 주식 사실 거냐 이거 만약에 뭐 수익이 되면 그때도 안 팔고 계속 모을 거냐 아님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는 일단은 한번 똔똔 일단 똔똔 이라도 만들어 보고 그거는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오픈 도어 입니다 오픈 도어는 지난달보다 1.73% 올라 줬네요 네 수고했어요 오픈 도어 ARKK 는 반면에 지난달에도 마이너스였는데 이번달에는 지난달보다 무려 마이너스 6.28% 가 더 떨어졌네요 아 이거 ARKK 왜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떨어지는 거죠 아무래도 좀 이제 ARKK 가 가지고 있는데 애들이 좀 조그만 이런 좀 고성장주 이런 애들이 있어서 요즘 같은 장애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벌진 갤럭티 지난달보다 또 무려 2%나 더 빠졌네요 지난달에도 엄청 많이 하락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자그마치 마이너스 60.56% 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허라 이럴 수가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저희의 포트폴리오 대부분은 테슬라 이기 때문에 테슬라 요 똘똘한 한눈만 잘 해주면 저희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달에 가지고 있었던 디즈니와 아맛 요 두개 다 처분 했구요 아맛을 한 11% 정도 수익을 받던 것 같고 디즈니는 기억이 안나요 어 기억이 안나 내가 판게 아니야 남편이 팔아 가지고 어 하여튼 디즈니는 그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 수익이었는데 어쨌거나 익절을 해서 디즈니 아맛 모두 다 처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새로이 하나를 더 하고 있는게 있어요 뭐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을까 일단 저희가 2천만원의 시드를 가지고 요거를 3배 레버리지 FNGU 뭐 속쓸 불즈 뭐 몇개 있죠 아님 뭐 테슬라 3LTS 뭐 요런거 글쎄 이거 잘 모르겠지만 어 3배 레버리지만을 굴려서 한 달치 월급 벌어보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른 계좌에서 따로 불려지는 거라서 음 요것도 한번 저희가 시작한지 얼마 안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저희 일단 FNGU 만 206주 정도 가지고 있고 수익률이 한 3.64% 뭐 그렇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아직까지 다 사지도 않았고 2천만원을 그래서 지금 어 매집하고 있고 많이 떨어지는 날 어 들어가서 이렇게 조금씩 모아 가지고 한 달에 기계적으로 월급 벌어보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하냐면요 제 남편 회사 그만두고 싶어 가지고 자기가 이거 이걸로 월급을 벌 수 있다 이걸 보여주겠대요 어 그래서 해봐라 하고 제가 2천만원을 쾌척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될 수 있게 도와주시구요 그리고 일단 뭐 음 이번달 기쁘네요 3,286만 8,093원을 벌었습니다 여러분 손하나 까딱하지 않고 벌었습니다 여러분 네 요렇게 제 기분 좋은 어 수익 인증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그냥 좀 마음의 여유 시간적 여유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쉽고 빠르게 부자 될 수 있는 길이 저는 장기투자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미국 주식으로 물론 한국 주식도 좋아요 하지만 이제 저희는 미국 주식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가장 빠르고 쉽게 부자 되는 건 미국 주식의 장기투자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 경제적 자유를 이루면서 내가 꿈꾸는 삶을 사는 날까지 화이팅 그럼 또 전 다음 달에 수익 인증하러 올게요 빠잉